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빨...뭔 소리고 이빨이브 라인 어떻게 타야해요 잘 내 방송보면 나와있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 이빨이브 탄거 솔직히 이빨이브 라인이 다 비슷비슷해 타는 방식이 대가리 단단한게 공통점이라서 적당히 기동 빠르게 해주고 상대방 옆구리 물거나 옆구리 물는건 잘 안되니까 이씨 무슨 탄이 이거 집어 던지나? 4-3-5-2가 짜증나는게 이새끼가 먹고 자라 아이씨 아이씨 이발이 오 잠수다 개뿐이 여기 잘 아이씨 이거 아마 봇일수도 있어 T34 T34도 봇일수도 있는게 봇들이 막 잠수타다가 맞으면 갑자기 움직이는 봇이 있거든 뭔 봇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봇이 있대 맞지 이렇게 사리의 왜이로 사리 그 따다른 거 무서워 아니 왜 개겨요? 신발 속삼님 아이 씨 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지 이빨에 부탄거는 숙치리 풀피야 아 뭐야 보였어? 이게? 아 오직이 이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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